1과 아름다운 설악기행 다음을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가을이 되면 한국의 산은 온통 울긋불긋하게 단풍으로 물든다. 등산을 좋아하는 나는 주말을 맞아 친구와 함께 단풍으로 유명한 설악산에 가보기로 했다. 한국에서 처음 떠나는 여행이라 설레어서 잠을 설쳤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터미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한두 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버스는 강원도 양양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생리행 버스로 갈아탔다. 본격적으로 단풍이 드는 10월 버스 안은 단풍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들뜬 기분으로 창밖에 펼쳐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단풍이 가득한 설악산을 상상해 보았다. 설악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파르지 않고 여유있게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용소폭포로 가는 길을 택했다. 이 등산 코스는 끝까지 가는 데에 1시간 정도 걸려서 산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나와 친구에게도 적당할 것 같았다. 우리는 건강에 좋은 물이 나온다는 오생약수터에서 산행을 시작했다. 맑은 공기와 함께 시원한 물을 마시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단풍으로 물든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며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계곡을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보이는 큰 바위들의 멋진 모습에 감탄했다. 계곡물에 비친 단풍은 더 아름다웠다. 점심때가 되어서 그런지 계곡 주변에는 도시락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도 선녀들이 목욕했다고 전해 내려오는 선녀탕 주변에 자리를 잡고 간단히 점심을 먹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으니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다. 긴 계곡을 따라 걷다 보니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진 금강문이 나왔다. 금강문은 두 바위가 서로 기대어 생긴 틈을 말하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나는 나의 꿈을 꼭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금강문을 조심스럽게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용소폭포에 도착했다. 폭포를 찬찬히 올려다보니 폭포가 무척 아담하고 물빛도 예뻤다. 이 폭포에는 큰 뱀이 용이 되려고 했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 폭포 옆 바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한다. 맑은 폭포가 그 옆으로 펼쳐진 바위들과 무척 잘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폭포를 배경으로 우리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단풍길을 내려오면서 산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사람들과 인사도 하면서 철학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철학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짧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모두 우리를 밝게 대해주어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산행이 별로 힘들지 않았고 생각보다 더 즐거웠다. 이번 설악산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계절마다 특징이 분명한 한국의 산을 다 올라가 보고 싶다. 겨울에는 눈이 하얗게 쌓인 한국의 산을 찾아 여행하고 봄과 여름에는 색색의 꽃과 녹색으로 물든 산을 찾아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